포르쉐 포르쉐 911 까르라 S2007년식 차량에 포르쉐 전용 광옥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헤드캡을 장착구동 이상입니다. 포르쉐는 광옥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04년 09년식은 꼭 광옥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만 옥스 사용이 가능합니다. 옥스를 이용하여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헤드캡 장착구동 이상입니다. 고객님 오시기 전에 시동 잘 안걸렸는데 헤드캡 장착구 바로 시동도 잘걸리고 사운드 음압도 상당히 커졌네요. 음질전용 블루투스 광옥스 인터페이스 헤드캡 장착구동 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르쉐 V11 카레라 S 2007년식 촬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